내가 과부 됐겠니? 다시 과부로 돌아가면 형부랑 결혼 안 할 거야? 안 해. 형부 돌아가신 지 15년도 넘었어. 엄마가 재혼하라고 노래 노래 해도 귓등으로 넘긴 건 뭔데? 아직도 형부 사랑하잖아.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할래 우리들이 달콤달콤 서로 여러분 저희 결혼합니다. 많이 축하해주세요. 저희 결혼해요. 우유 빅달 황의 눈 우유 빅달 김지훈 2012년 3월 11일 12시 30분에 저희 결혼합니다. 많이 놀러 오세요. 많이 놀러 오세요. 잘 오세요. 잘 살겠습니다. 돈까스 가져왔어. 벌써 다 먹었어? 어.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. 얘가 달라고 졸라서 먹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먹는 거야. 그래. 많이 먹어. 안 먹어? 먹는 것만 봐도 배가 풀러. 아. 이따 거기 갈래? 몸 풀고 싶어. 시프더네. 그 몸으로? 의사 선생님 얘기 못 들었어? 순상하려면 운동하라잖아. 아무리 그래도 무리 아닐까? 응. Neg champion. pessoa아. 아. 아. 왜? 배가 이상해 왜왜왜? 아직 힌트 남았는데 장미야 장미야 깎아먹을까? 장미야 안나와 야 담비야 엄마 여기있어? 엄마 여기있어? 담비야야 여기있어 담비야 내가 얼른 해줄게 담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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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가서 따주고싶어 애기보고 천자라고 한사람이 대체 누구야? 난 아니야 하루만 아니 딱 한시간만 편하게 자보고싶어 그러게 빨리 자자 담비 잔다 담비야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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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봐봐